네, 오늘의 시간은 PSK입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PSK는 우리나라에서 장비주 중에 세계 1위하는 거의 유일한 업체죠. 왜냐하면 장비업체, 장비 쪽은 완전히 해외가 꽉 잡고 있어요. 내 노광장비 ASML 보세요. EUV 장비 ASML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든 TSMC 회장이든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 주요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이라든가 증착 공정이라든가 전부 램 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전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PSK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야가 PR 스트립이죠. 노광 공정에서 빛으로 회로를 그리죠. 회로를 그린 다음에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럼 자기 이름 빼고 나머지를 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파내는 식각 공정 뒤에 거기에 남아있는 감광액을 벗겨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PR 스트립입니다.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고요. 램 리서치랑 경쟁을 하고 있죠. 세계 식각 장비 1위 회사 램 리서치. 그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한 새해 공제일 조정,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급등했던 것이죠. 대기업, 중년 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해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3분기 매출액, 이제 4분기 시즌이 시작되는데 오늘이 6일인가요? 지금 삼성년자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3분기죠.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1% 성장해서 1,42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해서 453억 원이 나왔고 이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15% 초과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68% 초과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랑 경쟁하고 있는 램 리서치, 램 리서치가 식각장비 회사에서 1위입니다. 증착장비 회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위고 전세계 장비를 다 합쳤을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ASML은 노광장비에서 압도적인 1위고요. 그런데 지금 이 PR 스트립 분야에서 램 리서치랑 경쟁하고 있고 램 리서치를 꺾고 1위에 오른 거예요. 그럼 램 리서치의 주가는 지금 어떠냐. 60개월 선까지 간 다음에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램 리서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식수가 다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 지금 IT 버블이 일어났던 그 해 있죠.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해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한 해를 보냈어요. 작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닷컴 버블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스는 완전히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는 건 최악의 한 해가 몇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최악의 한 해가 아니었으면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최악, 최악, 최악이 있었으면 닷컴 버블이 최악이라고 혹은 그런 나쁜 기억이라고 인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쁜 게 수두룩이 더 많았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 닷컴 버블이 최악의 한 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는 최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악이라는 건 최악,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닷컴 버블 이후에 제일 안 좋았다는 건? 그럼 확률적으로 이번 연도,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만약에 2022년도가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으로 기록이 되려면 2023년, 2024년, 2025년은 2022년보다 좋아야죠. 그래야 2022년이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한 해라고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테고. 안 그러면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최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60개월 선이라는 것을 깬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랩리서치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는 것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PSK에게도 좋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장비 회사들이 지금 다 문제가 감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감산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이후에. 혹은 지금 2008년 이후에 IT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1999년이죠. 1999년 그리고 2008년 서어프라임이 있고 나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회복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R3 정비 분배 1위기 때문에 감산을 최악으로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회복기에 들어서면 다시 증산과 최고 확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쏟아 부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의 대자뷰인가요? IMF 이후에, 닷컴버블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그 모습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으로 쏟아 부은 다음에 회복기에 들어서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런 대자뷰들이 스쳐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1위를 하거나 혹은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세계에서 1위하는 게 좋아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그게 뭐냐고. 너네 너 전국체전 나가나, 그 얘기랑 똑같죠? 전국체전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1위하는 애는 올림픽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1위하는 애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PSK 지금 반드시 업황 회복을 기대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지금 17,000원 수준이고요. 2만 원이 20개월 선입니다. 단기적으로 2만 원이 지금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2만 원을 넘어서고 20개월 선을 돌파하면 2만 5천 원의 목표가가 나오겠죠. 아까 랩 리서치랑 지금 유사합니다. 랩 리서치도 지금 거의 유사하게 10개월 선에서 눌리고 있고 20개월 선의 목표치가 있죠. 20개월 선까지 얘도 가면 랩 리서치와 함께 PSK도 20개월 선 정도까지는 반응할 겁니다. 지금 주가가 똑같습니다. 같은 데서 경쟁을 하니까요.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만 5천 원입니다. PSK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